안녕하세요 여러분 윤호티비의 윤호입니다 제타플럭스 서울역 지나서요 건담베이스 또 왔어요 아직은 뭐 제품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순절 어? 되게 좋은데? 아냐아냐 아 너무너무 아 아 역시 물건이 없어요 없어요 저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역시나 텅배 있어 아무것도 없어 어? 클리어 퍼츠기였죠? 아니 저런거 관심도 없어 클리어 쪽 잘못썼다가는 니퍼 나가 아씨 아세마비 가야되나? 탈거 없네? 내려와야되나? 물건이 없네 물건이 없어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 와 텅배이스 와 아 잘게 없어요 내일 토요일날 혹시 보니까 오세요 오실분들은 전 안오겠습니다 음 오우씨 없잖아 텅배이스 텅텅텅텅텅텅텅텅 텅 베이스 엑버저 오입 요edor OK 아니 소 nuclear 아 다른 해서비 지도 원 애 전 과장 друзья 가지고 15 아니 명 네 아셈으로 넘어갑니다